대우야, 자화 격리 끝나도 안 와도 되겠다. 야, 너 와야겠다. 손이요? 잘 모르겠는데? 큰 편인가? 오케 큰 편은 아닐걸요? F10 중간까지 닿아요. 평균치 아니에요, 평균치? 손이 작으면 키도 작다고요? 하긴 그러면 이해할.. 왕호 형이 저보다 손 작겠네요. 제가 더 크니까. 진짜 보여줄게 야쏘, 안 되겠다. 나 제드도 보여줄 수 있어. 뭐 보여줄까, 딱 말해. 빅토르 상대로 야쏘가 좋을까, 제드가 좋을까? 오케이, 야쏘 한번 보여줄게. 진짜 보여줄게 그냥. 안 되겠다. 진짜 상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로 칼닫지 하는 거 봐봐.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돼, 진짜. 왜? 상당히 조합이 이렐리아 하면 못 막을 것 같은데? 희호는 이렐리아지. 아, 오케이. 딱 맞췄어, 딱 맞췄어. 이거지, 이거지. 아이, 태호 이렐리아는 좀 그렇죠. 여기 자리 잡으면 스토르가 이를 나한테 긁어야 되잖아. 그러면 라인이 개꿀 라인이 되는 거죠. 피해주고. 이 한 번 긁겠는데? 까비. 이렇게 라인이 당겨지는 웨이브 만들어지면 빅토르 골치 아프죠. 이제부터 시작이에요, 이렐리아는. 얍! 같이 못 갔죠? 최대한 이게 많다고. dots 태호야, 잠이 돌아가겠다. 야, 너 와야겠다고. 아 또 얼른 탈구하러 가 1인분 해버렸쥬. 승리 축하해요 키키키키 진짜 짠이다. 감사합니다. 18일 메인폼 촬영. 아 이거 뭐야. 아 우리 4픽 저 엄명아 트롤러인데 큰일 났네 이거. 아니 MMR은 체리야. 잡핑님 아펠리오스 그 전판 10대 싸우고 오셨던데. 믿어도 되나요. 아 너무 좋아. 이제 들릴 것 같은데. 집에서는 안 켭니다. 귀찮게 키기 때문에 절대 안 켜요. 이 LCK에서 온 선물.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키캡 있고요. 키캡 보이죠 키캡. LCK 옷입니다. 됐죠? 아 힘들었다. 언박싱 끝. 방풀해라. 방풀해도 내가 이기니까. 까비. 한 두 판 정도 해줘야지. 한 두 판 정도. 그치. 실력 어디 안 가지. 멋있다. 팀원들이 화가 잔뜩 났네요. 어? 이거는 좀.. 이거 먹으면 이랩 되잖아! 그렇지. 나 쫄아야돼? 오! 아니 로달리 안가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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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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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! 손을 넘지 말지? 나이스! 아 제발! 이런 식으로! 이게 자발이죠! 아니 이거 갈려봐! 바이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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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